루트 랭스 헤어커브의 루트 길이이며 단위는 cm입니다. 만약 헤어커브의 루트가 두피를 뚫고 있다면 뚫고 있는 길이보다 큰 수치값을 입력해야 헤어커브와 두피 사이에 축려처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입력값이 0이라면 두피에서 가장 가까운 헤어커브의 첫번째 세그먼트의 두개의 버텍스를 기본 루트로 인식하게 됩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